안녕하세요. 국대공시영어 이박사입니다. 2023 국가직 문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여다보겠는데 이걸 통해서 문제의 난이도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 등등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 국가직에서 대박납니다. 90점 이상, 오케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어휘 그리고 이디언 문제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자, intimate이 뭔 뜻이냐 이거죠. intimate. 아는 사람이야. 단 몇 초만에 마킹까지 끝내버립니다. 친밀한, 가까운 이런 뜻이잖아요. nosy, nose, 코에서 왔어. 참견하기 좋아하는, close, 가까운. 2번이 답이겠네요. outgoing, go out에서 왔죠. go out, 밖에 나가? 외향적인, consider it, 사려깊은 이런 뜻인데 왜 근데 여기에 글로 주어졌을까? 아, 글을 통해서 한번 추론해 봐라 이거죠. 갑니다. j는 wanted to have, to have,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그마한 결혼식, rather than, than 이하보다는 fancy one. 여러분,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반복될 때는 뭘로 바꾼다? one이나 ones로 바꾼다. 단수일 때는 one, 복수일 때는 ones. 이거 어떤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는 small 결혼식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does, 그리하여, 그리하여, she planned, 그녀는 계획을 세웠죠. 뭐 할 것을 계획했어요? 자기 가족하고, a few of intimate friends, 자기 무슨 친구, 몇몇을 초대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무슨 친구겠어요?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to eat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몇몇 아주 즐거운 순간들, 이런 걸 갖기 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끝났죠? 자, 2번 가볼게요. the incessant public curiosity, 대중의 호기심, incessant한 대중의 호기심이죠. 그리고 consumer demand, 소비자의 수요. 뭐 때문에? due to 그랬어요. due to, 뭐 뭐 때문에? 자, due to 알아두세요. 독해 지문 속에 나옵니다. due to, 뭐 뭐 때문에? 뭐나 같아요? 그렇죠. because of, the owing to, 암기하세요. owing to, the unaccount of, 뭐 뭐 때문에? 네, 그래서 the health benefit, 건강상의 여러가지 혜택, 이점. lesser cost, 보다 적은 비용, 보다 적은 비용으로 건강상의 여러가지 혜택, 이점. 이런 걸 누리는 것 때문에 소비자 수요, 그리고 끊임없는 대중의 호기심. 요게 has increased, 여기가 주어져요. 증가시켰던 것입니다. 무엇을? the interest, 흥미, 관심. functional foosia,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왔던 것입니다. 됐죠? incessant, 끊임없는, 부단한. rapid, 빠른, constant, 부단한, 끊임없는.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significant하면 의미심장한, 중대한. intermittent, 간헐적인. 오케이, 좋습니다. 딱 보니까 수준이 어때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because of the pandemic, pandemic 때문에, because of, 방금 전에 했죠? the company, 그 회사는 had to hold off, had to, have to 해서 온 과거죠? 뭐 뭐 해야만 했다. hold off the plan, 그 계획을 hold off 해야만 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 때문에, 그 계획을 뭐 해야 될까요? elaborate, 상세하게 설명하다, release 하면은, 석방하고 공개하는 거죠?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suspendable, 일시 정지하다, 중단하는 거죠. 팬데믹 때문에, 그 계획을 중단하는 거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이죠. provide the workers with various training programs. workers, 여기 A with B죠. provide,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training program, 훈련 program, 교육 program, 이걸 제공하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답은, suspend. 오케이, 좋습니다. 4번, the new regional governor, 새로 부임한 regional governor, 그 지역 지사가 said,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say that, that 날아갔죠. say that, think that, believe that. 뭐라고? 자기가 abide by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 누구의 결정이죠? 고등법원 결정이죠? 뭐 하려는 결정이에요? 그 죄수를 갖다가 석방하겠다는, release 하려는 고등법원 결정, 이걸 갖다가 abide by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abide by, 뭐예요? 따르는 거죠. 준수하는 거죠. 규칙 같은 걸. accept는 받아들이다. 당연히 답은 1번이겠네요. report, 보고하다, postpone, 연기하다, announce, 알리다. 4번까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법 문제로 왔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 와, 이걸 보자마자 아마 2023 국가직 시험본 분들은 토나왔을 겁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가 하나의 문장이야. 미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건 내가 13시간의 기적에서도 맨날 말했던 거죠. Made it possible. 그걸 가능케 만들어, 이걸 해석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조를 잘 봐라, 이거죠. 그걸 가능케 만들어.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감옥적어. 진짜 목적 어디 있다? 뒤에 있죠. To extend the life.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개개인의 뭘 가진, 욕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이게 지금 진짜 목적어죠. 진짜 목적어. 그래서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while이 이끌잖아요. while이 어디까지 이끌어요? disease까지 이끌음을 알 수 있습니다. while의 뜻 아세요? while 주어동사. 해석 어떻게 많이 합니까? while 주어동사. 뭐뭐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에. 그렇죠? while 주어동사. 계속합니다. It is argued that. 아, 이거 13시간의 기적에서 말하는 거네요. It is 과거분사 that. 블라블라 나가잖아요. 또는 뭐 여기에 형용사가 올 때도 있는데. 요거 100% it는 뭔 주어다?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죠. 몇 퍼센트라고요? 100% 가주어, 진주어 구분입니다. 100%. 그래서 여기 과거분사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sai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언급돼. think의 과거분사 thought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생각되어져. 그 다음에 believe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믿겨져. 우리는 궁금한 게 그거죠. 그게 뭐지? 이렇게 가주어다 이거죠. that 이하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that 이하. that 이하가 주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주어가 너무나 길어서 뒤로 돌린 겁니다. 이게 진짜 주어죠. that 뒤에 무슨 문장 와있다? 완전한 문장 와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급돼. 그게 뭔데? that 이하. 그것이 생각되어져. 그게 뭔데? that 이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과거분사하더라. that 이하라고들. 왜 내가 이걸 해드리냐면 지문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하더라. that 이하라고들.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that 이하라고들. 사람들이 믿더라. that 이하라고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가볼까요? it is argued that. 그랬어요. it is argued that. 그것이 주장이 돼. 그게 뭔데? that 이하. that 속에 무슨 문장 들어있다고요? 완전한 문장. that 속에 주어 찾아보세요. the biomedical view가 주어겠죠. 그리고 of부터 이제 전명구. 꾸미는 말이죠. 꾸미는 말. of organ transplantation 하면 장기 이식 수술이죠. as a bounded event. 전명구죠. 한계가 있는 이벤트로서의. 그러더니 콧맞 찍고 위치가 나옵니다. 이거 뭐야? 콧맞 찍고 위치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걸 받아서 설명하려는. 그렇죠? 학교음법으로 말하면 관계대명사고. 선생님의 이 덩어리와 허적 이론으로 말하면 바로 형용사적 덩어리. 13시간에서 다루는. 그렇죠? 4번 공식이죠. 받아 설명. 그게 끝난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위치가. 위치 앞에 콧마부터 위치 뒤에 콧마. 여기까지가 지금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를 거두려고 달라붙은 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끼어 있죠?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는 바로 컨셀인 것입니다. 여기서 the biomedical view가 단수명사니까 컨셀에 s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 시험 앞으로 25 공무원 시험에서는 더 이런 것을 잘 낼 겁니다. 주어 동사 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여기 뭐가 끼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너 맞출 수 있니? 이거. 아니면 주어가 이렇게 덩어리 주어인데 이거 너 느낌 아니? 덩어리 주어 아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6번 갑니다. 어떤 문제? 어법상 옳지 않는 것. 이런 문제는 이제 출제되지 않죠? 이런 문제는 25에는. All assignments. 모든 과제가 I expected. 예상돼. To be turned in. Turn in 하면 제출하는 거죠. Turn in. 제출하다. Submit. Submit. 제출하다. 그래서 be turned이니까 제출돼. 모든 과제물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때. Hardly가 앞으로 쳐나왔네요. 부정으로 앞으로 쳐나왔죠? Had, 주어, pp가 나왔네요. 그리고 when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Hardly가 있죠. Hardly. Had, 주어, pp. 그리고 여기에 when이나 뭐가 나옵니까? before가 나오죠. when이나 before, 주어, 과거 동사. 또 hardly 자리에 뭐가 나올 수도 있죠? scarcely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had, 주어, pp. had, 주어, pp. 그 다음에 when이나 before, 과거 동사. 여기.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죠. 뭘 알아둬야 돼요? 이거. no sooner구먼. no sooner, 그 다음에 had, 주어, pp. 이쪽에는 뭐가 나오죠? then, 그죠?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끊어가지고 when이나 before 또는 then 앞에서 끊어서 알아주세요. no sooner일 때는 then이라는 거. 그래서 앞쪽 하자마자 뒤쪽 했다. 1번 하자마자 2번 했다. 이렇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눈을 내가 close 하자마자 감자마자 나는 시작했어. 뭘. to think of her. 그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좋아요. 이거, 이거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이거. 야, 이거 어떤 문제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네요. 이거는 내가 다. 이거 수없이 안에 강조한 것들이죠. 그 브로커가 recommender, 추천하다, 권고하다, that, ear을. 그녀가 그 주식을 살 것을. 이미지 즉각 살 것을. 즉각 살 것을.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oh, she니까. buy it. oh, S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3인칭 단수니까? 이런 생각. 그렇죠? 이런 생각은 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추천하다, 권고하다가 있죠.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권고하다, 요구하다 등등. 이런 동사는 that 뒤에가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렇죠? 그래서 that 이하 할 것을 주장하다. that 이하 할 것을 제안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should는 자주 뭐 당한다? 생략되고 여기에는 동사의 원형만 남게 된다.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by 앞에 should가 날라간 거죠. should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주 잘 써놓은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4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냥 답이 바로 4번이죠. 4번. 그렇죠? 원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with가 이끄는 전연구죠. with a tip of a pencil. 연필 끝머리가 딱 꽂힌 거죠. 스틱에서 온 과거 문사. 어디에? 그녀의 머리에. 와! 연필 끝이 머리에 꽂힌 상태를 가진 그런 여자죠. 여자가 has, has, finally had. 여기가 진짜 동사죠. 마침내 가졌다. 그것이 연필 끝머리가 제거되는 상황을 가졌다. 야,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13시간의 기적 챕터 1에 나오죠.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과거 문사를 쓸 거냐, 싸움. 목적어 보면 하다. 능동적음일 때는 동사 원형이죠. 수동적음일 때는 과거 문사죠. 능동적음일 때는 동사 원형. 수동적음일 때는 과거 문사. 그러면 연필 끝머리가 제거되는 거니까, 끝머리 제거돼 수동적음이니까 removed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갖다 연필 끝머리가 제거되는 상황을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에 왔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랬어요. 내 고양이 나이는 그의 고양이 나이의 3배다. my cat is three times as, as, 뭐뭐만큼 뭐뭐를 할 때 쓰는 거죠. as, as 앞에다가 three times 하면 몇 배, 3배만큼 나이가 들었다 이거죠. 그의 고양이, his는 his cat의 준말이죠. 오케이, 좋아요, 얘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일을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된다. we have to finish the work until the end of this month. until은 조심하세요. until은요, 계속되는 상태를 얘기할 때 until을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때. 그런데 동작이 완료되는 것은 by를 쓰는 거죠. by, 이런 세밀한 것도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말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만약에 stay, stay here,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이번 달 말까지 쭉 가는 거죠. 이때는 until이 맞아요. stay here, until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야 돼. 이건 동작이 완료되는 거예요. 동작이 끝마쳐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by를 쓴다는 거죠. 좀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었다. 이때는 finish 하는 거니까. until이 아니라 by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very other day 이거 알아두세요. 그녀는 자기의 머리를 wash 하죠. every other day 하나 걸러서 하나 건너서 할 때 every other를 쓴다는 거예요. everyday 하면 매일이죠. every other day 하면 하루 걸러. 하루 걸러. 특히 매의 뭐뭐마다 할 때 every 다음에 숫자를 쓰고 복수명사 써가지고 매의 뭐뭐마다 이거 알아두세요. 매의 4년마다는 뭘까요? every four years 이렇게. 3일마다는 뭘까요? every three days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헤드베러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헤드베러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너 있잖아. take an umbrella. 우산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인케이스 주어동사는. 뭐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케이스 주어동사. 그래서 인케이스. it rains.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7번까지. 자 8번 들어갑니다. 내용 일치 문제 일치하지 않는 거죠. 9번 문제는 일치하는 겁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어떻게 처리하라? 간단하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택지가 1, 2, 3, 4가 있습니다. 이거 두 문제 출제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푸는 법. how to solve. 어떻게 풀 거냐. 이 안에서 뭐부터 확인하라. 숫자 확인하라. 숫자. 숫자. 숫자가 있는 선택지부터 확인 작업 들어가세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대개 대문자로 써 있는 거. 대문자로 써 있는 거. 이거 확인하세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훑으면서 확인하세요. 이거 선택지를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4번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3번 선택지 그 앞에 2번 선택지 그 다음에 1번 선택지 대개 답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빠른 시간 내에 답을 구해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 거 볼까요? 8번. 보세요. 이 근방에 답이 있을 거다 이거죠. 선택지부터 보라겠죠.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 선택지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것부터 확인하라 해서 숫자가 딱 있잖아요. 벌써. 90년대. US. 그럼 읽으세요. The importance. 중요성. Colin의 중요성이 has been stressed. stress 되었다. be stressed. 강조되었습니다. 언제부터? 90년대. late니까 90년대 말부터. US에서. 그러면 90년대 찾아가야 되겠죠. 여기 딱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There is enough awareness. 충분한 인식이 없어요. 뭐에 대한? Colin에 대한. 누구 사이에? 헬스케어 전문가들 사이에 조차도. 이분. 왜? 우리 정부가 리뷰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아니면 정책을 세트하지 않았어요. Colin을 둘러싼 정책을 원제 1회로 1990년대 말 1회로. 근데 여기는 뭐예요? Colin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답니다. 이때 1회로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바로 갑니다. 일치하는 것.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를 봤더니 특이한 게 없잖아. 특이한 게 없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확인 작업 들어가라 이거죠. 맨 마지막부터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원이 주어자로 있잖아요. 그건 보통 사람을 나타납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심지어 unknown 미지의 테이블 베이츠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커피하우스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 겁니다. 커피하우스는 제공했다. 영국의 first 최초의 egalitarian 몰라도 괜찮아요. 미팅 장소를 제공했는데 콤마 찍고 왜요? 왜 나오죠? 장소 다음에 콤마 찍고 왜 나오죠? 받아 설명. 거기서 이래야 되는 거죠. and there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체스를 했어요. 대화를 나눴죠. 잡담을 했죠. 테이블 베이츠랑 weather가 이끌어. weather or not 뭐뭐든 뭐뭐든 간에 그가 글을 알든 모르든 간에 테이블 베이츠랑 대화를 나눴다 이거죠. 거기서 아 보니까 미지에 모르는 테이블 베이츠라도 심지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4번 딱 나왔잖아요. 단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 다시 한 번 말하겠어요. 일치 불일치 문제 어떻게 접근하라고요? 이렇게 접근하라. 다시 한 번 볼게요. 자 1, 2, 3, 4번 선택지에서 숫자 있는 거 그거부터 확인하라. 그 다음에 고유명사 이런 거 대문자로 써 있는 거 그 다음 순위죠. 이런 특별한 게 없다 라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확인하라. 선택지는 대개 4번 선택지에 관계되는 게 맨 마지막 3번 선택지 그 다음 2번 선택지 그 다음 1번 선택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문제 그냥 순식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대화체 문제죠. 대화체 문제는 빈칸 추론이나 똑같아요. 빈칸의 위치 확인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둘러싸고 바로 읽어주면서 답을 구하라 이거죠. 오케이? 자 읽어보세요. 나 있잖아. 나 있잖아. 이 세 스킨 스킨 스킨이죠. 스킨 크림 구입했어. 드럭스토어로부터 어제 근데 그거는 제거해준다고 되어 있네. 뭘 없애줘요. 모든 주름살 그리고 피부를 갖다가 훨씬 더 젊게 보이게 만들어준대. 아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했어요. 왜 너는 그걸 못 믿냐. 내가 몇 개 블로그에서 읽었다니까. 아 여기는 못 믿는 거다 관계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나 같으면 그거 안 사. 그거 너무나 비싸.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야. 당연히 나 같으면 안 산다. 야 왜 못 믿냐. 내가 읽었다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I strongly 나는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당신이 National Art Gallery 국립 미술관이죠. 이거 방문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거 왜 또 뭐 내가 체크해야 되지. B가 뭐라고 합니다. B가 뭐라고 하니까 A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럴 시간은 없는데 나 그 3시에 클라이언트 만나야 되거든. 이런 거죠. 또 뭘 여기서 뭘 또 권했나봐. 그렇죠. 보세요. 이것은 지도야 어떤 지도 너의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지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보세요. 가이드가 있는 투어 River Park까지 가이드 있는 투어 오후 시간 내내 걸려 그랬더니 아이 그럴 시간 없는데 너 클라이언트 만나야 돼. 답은 딱 2번이죠. 넌 체크해야 된다.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체크아웃 타임은 3시 정각이다. 자 보세요. 두 사람 대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그 사람 마침내 힛무비 속에 있다. 힛무비에 나왔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진 상태로 얻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체크를 해놔. 약간 피곤해져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냥 그것을 하루라고 부릅시다. 오늘은 그만 합시다. 몸이 좀 피곤해지고 있네. 그럼 오늘 그만 합시다. 오늘은 그만 합시다. 오늘 그만 합시다. Let's call it a day 알아두세요. 좋아요. 아이들이 birthday party에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케이크 한 조각이었어. 말도 안 되는 대화지요. I wonder 나는 궁금해. 왜 그가 집에 갔는지 일찌감치 어제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under the weather 날씨 밑에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under the weather 기분이 안 좋은 걸 말합니다. 알아주세요. 그러면 1번에서 1번 1번에서 B번에 He's got it made 무슨 뜻일까? 그것을 만들어진 상태로 얻었다? 아 대박났다. 이겁니다. 오 대박이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또 some water some coffee 하시고 나서 후반부 독해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